포스코 광양 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조연맹 사무처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오전 김 사무처장이 제기한 구속 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김 사무처장은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고공 농성을 하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.